안녕하세요. 부자들인 매직티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놓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3일 저녁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한국거래소에서 발표한 트러스트, 트러스톤, 자산운용, 그리고 KB, 자산운용, ETF 두 종목 신규 상장 소식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상장 개요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및 KB, 자산운용의 ETF 두 종목을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톤, 자산운용은 1998년에 설립되었고요. 국내 ETF 시장에 25번째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트러스톤 주주가치 액티브인데요. 첫번째 자산운용사는 트러스톤 자산운용이고요. 기초 비교지수는 코스피 200지수입니다. 재수산출기간은 한국거래소, 복제방법은 실물 액티브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원본액은 80억원, 일자당가격은 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총보수, 운영보수 보면 총보수가 0.7%로 그리고 운영보수는 0.7%고요. 이어서 KBSTAR 보시면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ETF입니다. 자산운용사는 KB 자산운용, 기초 비교지수는 블룸버그 US, 프레소리 20플러스 Year, TRT 2% OTM 커버드콜 인덱스고요. 지수산출기간은 블룸버그, 복제방법은 합성 패시브 ETF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탁원본액은 80억원, 일자당가격은 만원으로 시작할 것 같고요. 총보수, 운영보수 보면 총보수가 0.25%, 운영보수는 0.2%입니다. 상장일 기준으로 ETF 상장병목수가 총 110종목으로 늘어나게 됐죠. 그럼 본격적으로 상장 배경하고요.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러스톤 주주가치 액티브 ETF는요. 무량한 펀더멘탈을 보유하였으나 낮은 주주 환영률 등으로 이런 이유로 이제 저평가된 기업 중 향후 주주가치 확대 예상되는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ETF라고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ESG 경영 문화 확산 등에 따라 주주 행동주의 펀드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주주 환원 정책은 기업의 필수 가치로 인식되고 있죠. 발행사는요. 주주 행동주의에 대한 관심과 운용 역량 및 자체 ESG 스코링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확대 예상 종목 및 여평가 기업을 발굴하여 초과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KBSTAR 미국채 30년 커버드콜 합성 ETF에 대해서 보면요. 만기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 국채를 매수하고 이와 관련된 콜옵션 2%의 OTM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미국채권 투자 수익 및 옵션 프리미엄 수익을 추가한다고 하고요. 기초 자산 미국채가 되겠죠. 기초 자산 가격이 하락 시에는 미국채에만 투자하는 경우보다 옵션 프리미엄만큼 손실이 보존되며 기초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옵션 매도로 수익이 상세 되고요. 미국채 변동성이 확대되면 옵션 프리미엄이 커짐으로 변동성이 큰 시기에 투자에 적합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투자 유의사항에 참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우선 운영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영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에 또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ETF 특성을 보시면 액티브 ETF 특성은 운영능력에 따라 ETF 운영성과가 달라질 수 있고요. 투자 고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합성 ETF 특성 보시면 거래 상대방과의 장애 파생상품 계약을 이용해서 상품을 운영함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해당 비용에 의해 자수성과와 지수성과와 운영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노출 ETF의 특성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ETF 편입 자산에 대한 별도의 화냈질을 하지 않으므로 향후 환율 변동성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본 내용이고 위태는 제가 예전에 메일이라고 할까요? 해당 영상을 올릴 때마다 ETF 소개하는 영상이죠.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비교 지수 구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선 트러스톤, 주주, 가치, 액티브, ETF는요. 코스피 200 지수, 한국 거래소, 유니버스는 보통 종목 선정을 위한 심사 대상 종목은 매년 정기 변경일에 속한 월에 직전, 월 최종 매매 거래일 현재 다음 종목을 제외한 KRX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 종목이라고 이렇게 우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편입 대상 종목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인데요. 유사 산업군별로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을 아래 같이 선정한다고 합니다. 해당 산업군의 심사 대상 종목 중 일평균 시가총액 큰 순서로 하되 누적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해당 신산업군 전체 시가총액 85%에 해당한 종목까지 선정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용목 수는 200종목이고 비중결정 방식은 유동, 수가총액 가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이제 KBSTAR 미국채 30명 커버드 콜 합성 ETF인데요. 지수명 블룸버그 US Treasury 20% year TLT 2% OTM 커버드 콜 인덱스 지수명이고요. 산출 기간은 블룸버그입니다. 유니버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입 대상 종목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 수는 41종목 비중결정 방식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고요. 종목 교체 비중은 연 12회 월 3회 금요일날 이렇게 교체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당 ETF에 대한 그런 환상도 있을 테고 여러모로 이제 구종목 ETF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러스트 자산 운영에서 한 코스피 200 지수가 기초 비교 지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박스피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코스피 200 지수를 하다보니 어느 정도의 평가를 내더라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제가 해당 ETF를 추천하거나 아니면 좀 더 공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KB 스타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합성 ETF 같은 경우는 음 우선 합성 패시브 ETF고 신타 본번액은 좋네요. 이 미국채 30년 커버드 콜 ETF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었고요. 이게 좋다. 저도 공부해 보긴 하는데 앞으로 성장성은 단박이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 ETF 두 종목이 나왔다는 것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장기적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